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0편 80편입니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두세에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복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인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현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촉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하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주님께 속하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고 에브라엠과 베냐민과 문학세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떼를 다 안다 마침 제 친구도 한 명 농부인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농가가 있는데 그 가축을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어디 있는지 그 친구는 다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눈에는 소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 주인은 자기 소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합하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서 보아도 이 글을 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하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주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축복의 기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즐겁게 받으시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싶어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니?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 거니?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유지했지만 그들은 그와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듣고 응답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나옵니다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려에서 그들을 직접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거인들도 있었고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구절, 그래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서 다른 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10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다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쿠리 강까지 미쳤거늘 그 이후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번성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커지고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Le sanglier de la forêt, la fouille, et ce qui se meut dans les champs, en fait sa pature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하셨습니다. 다 무너지고 그리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가는 것 같다가 잘 성장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안 좋게 끝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제 삶 속에서 정말 많이 느끼고 또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참 제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주시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잠에도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했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에 하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에 하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정말 낙심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기도했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지 않으신 건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다가 어느 한순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곧게 바로 서길 원하십니다. 저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얼마나 민망했으면 베드로가 나중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로 서 있느냐?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면 그렇다고 누가 감히 또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자라고 답은 하겠죠.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겠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리고 진짜 그럴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면서 아, 네 마음에 어떤 부분은 좀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다 응답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설을 보도합니다. 예레미야설을 보도합니다. 예레미야설 17장 17장 9절 9절 심이 부패했다는 것은 뒤틀어지고 거짓이 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 정당하게 돌려서 포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즉 누가 그 마음이 이렇게 뒤틀어졌다는 것을 알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10편 136편입니다. 139. 10편 139편 우로로 23절, 24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을 아시며라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그 아시는 것을 제게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란 뜻입니다. 151. 151. 242. 253. 273. 351. 264. 274. 266. 274. 275. 286. 276. 제 마음의 뜻을, 마음에서 걱정하는 것을 저도 모르는데 주님이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제 마음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제 마음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주님, 전 모르는데 제게 좀 가르쳐 주옵소서. 하느님은 이 질문에 대해 거의 비슷한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너 자신이야. 내게 중요한 것은 네 개인적인 계획이야. 내지는 다른 사람 또는 네가 갖고 싶은 것이 네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 이것이든 저것이든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야. 그걸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24절, 내게 무슨 악해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을 좀 보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먼 훗날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나중에 미래에 가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너는 그때 지금 뭐를 믿었던 거야? 너는 그 때 지금 뭐를 믿었던 거야? 정말 너는 보잘것 없는 것들을 믿고 있지는 않으니? 너는 정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다윗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을 먼 훗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믿고 싶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이 먼 훗날 봤을 때 정말 한치도 후회 없는 것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저도 이 다윗의 시편의 이 말씀대로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진심은 주님이 정확히 아십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서 갈아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제가 사랑해야 되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온전히 인도하셔서 먼 훗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제가 스스로 민망하고 수치스러워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포도나무를 키워주시는데 그 포도나무가 결국에는 나중에 모든 사람이 헐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결국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80편 14절로 돌아가면 망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제 마음을 직접 보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오시사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자녀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의 마음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그것이 즉 포도나무가 불타고 베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다윗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그가 기록하기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라도 저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며 잘못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18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희 마음과 때 진심으로 오시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하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강구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다시 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상태는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 저희 마음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저희에게 더 깊이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를 이 모든 것을 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라도 저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를 영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au nom de Jésus,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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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